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이스타이트의 이선주입니다. 2019년에도 여전히 블록체인 업계들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또 여러가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이 참 중요한데 저희 블록체인 인사이트와 함께 그 해안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와 2부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이 진행되겠습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 시장의 최전방에 계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세히 이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 볼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CCO인 크리스텔 콕슈를 모시고 기업과 기술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낼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생존자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편파적이고 사심 있는 방송이죠. 업계에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쑥쑥들이 파헤쳐내는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준 센터장님,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에서 어떤 안건들이 올라왔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2019년 비트코인 전망은입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상승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긍정농가 부정련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조직 개편안 빗썸 제2의 도약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최재원 대표가 신규로 선임이 되고 해외 사업설, 신설 등 조직 개편이 지금 단행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제도권 진출과 글로벌 디지털 금융기업 성장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일본 금융청의 비트코인 ETF의 승인을 검토 중인데요. ETF에 대한 기관 투자자 관심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행보가 과연 글로벌 확산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건입니다. 리플넷이 파트너 200곳을 확보했다는 소식인데요. 리플의 거래 네트워크 리플넷은 JNFX, 유로액션백 등 13개의 금융기관이 추가 합류하면서 금융사가 참여하는 곳이 무려 200곳이나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흥미로운 안건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두 분은 어떤 이슈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먼저 신대표님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두 개를 제거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관련된 거. 리플은 저도 많이 물려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워낙 많이 나오던 거라서 제거하고. ETF 같은 경우에도 워낙 작년에도 ETF 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못 빠지게 기다렸잖아요. 정말 많은 게 있었죠. 못 빠지게 기다렸는데 절대까지는 이게 된 게 아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빗섬의 최근 조직 개편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거래소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는 약간 사이즈는 작지만 빗섬에 비하면 해외 사업은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는지라든지 아니면 또 배울 부분이 없는지 이런 조직 개편이 네,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조직을 이제 심플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거래소 중에 크다 보니까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도 조직이 최근에 커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벤치마크를 하려던 중에 조직이 심플해진 걸 보고서 아, 그거 좀 따라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최근에 했었고요. 근데 뭐 이렇게 그래도 저희 업계에서는 뭐 다룰 만하지만 뭐 여기에서 다룰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저 스스로도 이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박재준 센터장님의 의견도 궁금하기도 하고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저희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안건을 일단 버리시고 빗섬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2019년 비트코인 전망도 좀 관심이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박재준 센터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뭐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빗섬의 조직 개편 또는 대표이사 변경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죠. 지금 이전 대표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지금 대표는 9개월 만에 대표가 변경이 되는데 지금 이 관련돼서 뉴스를 계속 보고 계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예상하고 계셨던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 안에 아직 그 인수자와 매각자가 정리가 아직 깔끔하게 끝난 상태가 아니고 또 그래서 상당 부분 경영이라는, 거래소의 경영이라는 측면이 인수자가 100% 아직 가져가지 못한 상태라고 또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내부에서 내용을 겪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거래소 규모가 크다 보니까 회원도 가장 많고요. 그래서 아마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좀 아 그래도 좀 덜 불안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조직 개편 얘기가 심플하게 잘 됐다고 하셨는데 내부의 가버넌스 쪽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대표가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기대해 볼 만하죠. 근데 이제 그에 못지않게, 거래소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건 역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느냐인 것 같아요. 중요하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두 분 다 조직 개편한 빚섬에 대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줄이면서 어떻게 또 나아갈 것인가 궁금하신지지만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2019년 비트코인 전망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안건은 바로 긍정론 대 부정론 2019년 비트코인의 전망은 입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픽업을 해주셨는데요. 자, 코인 생존 토크 본격적으로 이제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 센터장님 먼저 이제 좀 여쭤볼게요. 자,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는데요. 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저는 긍정, 부정 두 가지 다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인들이 몇 가지 있죠. 이 세 가지 이슈가 시장이 다시 좀 살아나는데 기여를 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백트거래소가 곧 1월 말에 오픈할 예정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ETF 승인이죠. 지금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거의 한 1년 가까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빨리 뭔가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마운트콕스가 이제 보상이 실행, 실행되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 이슈에서 첫 번째 백트거래소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일단 기관의 자금이 투입될 거라는 예상이 이 긍정론을 만드는 가장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ETF 승인 같은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서 설명,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ETF는 스위스나 캐나다는 이미 승인이 난 상태죠. 작년 말에 다 승인이 났었는데 지금 이제 일본이 승인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지금 기존의 캐나다와 스위스와 달리 일본의 ETF 승인이 관심이 가는 이유는 일본 거래소죠. 1위, 2위, 그러니까 탑3 안에 드는 거래소가 일본 거래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트래픽이 많이 낮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일본의 ETF 승인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만들어드리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유를 들어보면 백트거래소는 일단 이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실물화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달러와 유로와 그 다음에 파운드죠. 그래서 세 가지 실물화폐를 기준으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기대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이라든지 또 투자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대한 프레임을 또 새롭게 제시하겠다. 이런 게 또 백트거래소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마운트곡스는 마운트곡스의 보상 실현이 과연 긍정적인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냐는 좀 양날의 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보상받은 양이 바로 이제 현지 통화로 바꾸어져서 시장을 빠져나갈 건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인지 또 신규 ICO 프로젝트들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마운트곡스는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의 의견을 좀 주셨고요. 베트거래소 마운트곡스 ETF 승인까지 여러 가지 또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긍정과 부정의 그 중간의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긍정론인지 부정론인지 그리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박센터장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좀 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2013년에 한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받는 쇼핑몰을 만들 때쯤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뭔지 언론에 조금 나오고 있을 때였지만 그때 이슈는 비트코인 갖고 뭘 할 수도 없고 라는 게 이제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지금 이제 2019년인가요? 이제 벌써 2013년 벌써 6개나 자리가 나긴 하는데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은 워낙 다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제도권에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게 이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조만간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에 긍정론의 핵심은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쓰는 처가 많아지고 2013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많아질 테니까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만 더 많아져도 두 배가 되더라도 세 배가 되더라도 되게 적은 수였지만 되게 배수로는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이 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다. 그럼 지금보다 두 배가 되면 뭐 천만 원이 되겠구나라든지 이렇게 산수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정론적으로 보면 2013년, 14년 뭐 그러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막 하드포크되고 비트코인 코어 소스 코드를 받아서 그 생성 시간을 변경한다든지 생성하는 개수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포크돼서 라이트코인이 나온다든지 도지코인이 나온다든지 각종 코인들이 쏟아져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쪼가리가 아닐까 누구든지 그냥 만들어내고 쓰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꽝인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그때 엄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코인들이 쏟아졌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게 나오면서 단순히 그냥 재화의 이동이 아니라 그 장부의 이동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게 네트워크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단일 컴퓨팅 환경으로 엮을 수 있는 것들도 블록체인이 이제 쓰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부터 블록체인의 가치들이 제대로 이제 조명을 받기 시작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좀 유사한 생각들이 많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에서 여러 가지 토큰들이 쏟아지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더리움이 그 토큰들을 살 수 있게 ICO의 툴로 제공되면서 굉장히 각광받았지만 정말 많은 토큰이 알 수 없는 토큰들이 쏟아지면서 이게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그 시점 내에서 사람들이 이제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이더리움 가치가 떨어졌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최근에 이제 포크 이슈나 이런 이슈들을 거치면서 가격이 또 막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저같이 이제 비트코인을 신봉하고 이걸 이제 업으로 삼고 많은 사람이 이제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서도 신용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사실은 또 데이터 쪼가리가 아닐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잘 때는 아 그래도 내일은 오르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제도권과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쓰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것 그거 하나만은 이제 긍정적으로 확실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참 긍정적이신데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제 아까 하셨던 얘기 중에 비트코인이 이제 2019년에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그러면 가격을 전망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 어떤 면에서 어떤 이유로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가치 상승이 더 폭발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 오를 것이냐라고 얘기를 근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같은 맥락이긴 한데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지금까지 흔들린 적이 있었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흔들려서 가격이 오르고 내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했던 말처럼 투자자의 마음이 흔들린 거지 비트코인의 가치가 흔들리지는 않았던 건데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보다 다시 2만 달러대를 회복을 하건 또는 그 이상을 올라갈 수 있는 건 올해 이 알트코인들 중에 실사용에 적용되는 코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또 사람들이 체험하면서 이 코인이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또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리플처럼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oT 기기 간의 어떤 거래에서 쓰이는 토큰이라든지 사람들한테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그 알트코인들의 체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축통화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굉장히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는가 저는 비트코인의 올해의 가격 상승의 출발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그래서 백트 거래소이든 ETF 승인이든 이런 어떤 호재로 인해서 기관 자금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알트코인들이 시장에 더 많이 상용화되고 체험하면서 기축통화의 역할이 더 커지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도 그만큼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다 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이제 실물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신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또 박재준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로서의 알트코인의 역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업계 전문가들은요. 2019년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내렸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보면은 비닐링햄, 소니시 이런 또 내노라 하는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참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들도 꽤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또 다른 또 의견들을 한번 볼까요? 알리스테어 밀네, 디지털 커런시 펀드의 IC, CIO나 또는 제임스 로프, 비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분들은 또 2020년의 목표 시점으로 높은 가격을 또 예상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업계 전문가들 2019년 이후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비트코인의 상징적 금액이 1만 달러인데 올해 1만 달러를 과연 넘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들의 의견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박재준 센터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이 숫자 예측하는 게 뭐 항상 어려운 일이지만. 맞아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여기 지금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사람들 이외에도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소리가 싹 들어갔습니다. 몇 월 달에 얼마 갈 것이다, 몇 월 달에 얼마 갈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게 그들도 이제 그래프 또는 어떤 이런 분석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치를 가늠하거나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왜 지금 보여드렸던 지금 화면에서 보셨던 그런 데이터들이 대부분 장기적인 적게는 2,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기간을 놓고 높은 가격을 매기느냐. 그게 단순히 현재 가격 예측이 다 틀려서 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가치, 그 비트코인이 가질 수 있는 시장의 파급력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시장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첫 번째 장벽, 기존의 정부 또는 기관, 이걸 견제해야 되는 어떤 세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궁극의 가치, 비전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 이것 때문에 아마 기간을 좀 두고 높은 가격을 예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가격을 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해주셨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1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지 예상을 한번 해보셨나요? 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보면은 이제 그 앞에 예측하신 분들을 보면은 어쩜 이렇게 숫자가 디테일하게 33만 3천 불. 저도 뭐 어떻게 한 5천, 5백, 50만 원 이렇게 찍고 싶은데. 중간으로. 네, 근데 이게 1년 뒤에 올지 5년 뒤에 올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0원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0원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많은데 사실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렇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팔라고 그랬잖아.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높은 가격들을 예측한 것들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나름 논리가 있고 이름을 걸고 발표를 하신 거고 이분들도 뭐 이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보면 결국 집단지성으로 봤을 때 보통 여럿이 예측한 거는 결과 좀 맞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다들 이제 1만 불 이상, 3만 불 이상들을 많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만 불은 그래도 좀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조금 해보고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통계를 따라서 해보고 제가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해 보면서 하루 종일 저는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격도 계속 보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거래소 코인도 있고 어떻게 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을지 하루 종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액션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되게 어렵지만 사실은 비트코인도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가격이 떨어지고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지금 암호화폐 중에 최고이긴 하지만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열풍이 들고 그 가격이 올랐었던 걸 이제 생각해보면 사실은 전 세계에 그 암호화폐를 하는 거에 사실은 100만 명 정도? 뭐 그 큰 거래소 회원들이 200만 명 정도 이제 되겠지만 사실은 100만 명 정도가 돈을 넣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저희가 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뭐 베트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남미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인구 수가 훨씬 많은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명만 움직였을 때 이런 가격 상승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도 한 바퀴가 돌면 어떤 가격 상승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해보고요. 그런데 좀 기대가 좀 많이 크게 갖고 있습니다. 네, 자 1만 달러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는 게 두 전문가분의 의견인데요. 네, 두 분 다 그래도 어쨌거나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상위 6개 암호화폐 연간 수익률을 저희가 분석한 표를 좀 보면요.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또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표와 같이 이제 비트코인 외에 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9년 암호화폐에 있어서 비트코인,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라고 하죠. 이 비트코인과 그 외 알트코인, 과연 시장의 승자는 누가 될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신 대표님 먼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대 알트코인, 누가 시장의 승자가 될까요? 뭐 연말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면 알트는 이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흡성대법을 쓴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이라고 비트와 알트로 나누기에는 알트코인 중에서 분명히 새로 나오고 그 새로 나온 것 중에서 뭔가 이제 100배, 200배 상승하는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단순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비교하기는 이제 되게 어려울 것,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별하기는 어렵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코인도 오른다. 그렇다면 이제 좀 짧게 대표님께서도 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승자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기축이 되기 때문에 알트코인하고 경쟁하는 구도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을 이게 같은 선상에서 어떤 게 더 시장의 주인공이 될 거냐라는 얘기는 아마도 이제 비트코인 말고 뭔가 좀 이를 대적할 만한 큰 코인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와 궁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올해 안에 한두 개 정도는 실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욱더 비트코인의 가치는 또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핫 이슈에 대해서 또 명쾌한 대답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또 재미있는 이슈로 다음 주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 말씀해 주신 두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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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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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e talked about you. so we talked about your platform and the services that now I wonder so for real users like me yes how do we actually use this this is this is this platform so we want to make it simple because I've always believed that you see for the blockchain right it's always been in the hands of enterprises it's not been easy for a user to use if you don't have a private key you don't have a ledger wallet so what we want to do there is really quite simple we're going to bundle these tokens as credits with your mobile data plans so you can go to SKT today you can go to you know Digi in Malaysia for example when you you buy a one gigabyte data plan and you buy a one gigabyte data plan and you buy a one gigabyte data plan it comes preloaded with three BOLD tokens which allows you to access the BOLD ecosystem for one month so no private key but when you redeem the token in the BOLD ecosystem you cannot withdraw the token for trading so that's how we eliminate that speculative element as well makes sense makes sense okay so so well we talked about that you were advisor of Zilliqa but there must be reason that you actually chose Zilliqa. yeah well other than the fact that I really believe the team and I love them a lot I mean they have an incredible work ethic it is an interesting platform yeah I think why we chose them as well is because they're the only blockchain platform today that really actually supports our high throughput use case you see a lot of blockchain platforms out there they claim they can do 1 million transactions per second but that's across 20 nodes or 20 computers yeah and everything can be off the chain and everything can be off the chain and not really on the blockchain but what we want to do is to have all of these transactions to be as transparent as possible to be audited when necessary and that to us has been a principal tenet of our vision and also our values as a company we in fact want to see how we could even slowly decentralize our involvement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to make this a truly decentralized movement and put the platform back into the hands of the users we have to become a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so I think that is further down the road map I would say but you know we can discuss that if needed I see okay got it so let's talk about the Bolt's own strengths then because you know what's your own strengths compared to your competitors such as we can say let's say YouTube or there was Alpha Network he was sitting right there what's your own strengths then no I think I think you know different blockchain platforms have I mean obviously their own use cases otherwise they would they wouldn't want to write their white paper or be in the business so what Alpha is doing is interesting because they want to be the Netflix on the blockchain Netflix on the blockchain yeah it is I mean that's what they want to be right I think and you know kudos to them for that I think our focus is not on long-form content okay we're on short-form content we're on data efficient content and we want to make our revenue model as efficient as possible I mean look at Netflix today they just did a 12 billion dollar debt round at a 6% coupon rate redeemable after 10 years which means they need to actually pay back 12 billion plus 10 6% in the next 10 years after 10 years yeah so in this in this field right of original production right it's really really expensive especially if you're investing in long-form movie standard content it's not it's not cheap at all it's not cheap at all I mean look at the crown on Netflix you know all the beautiful architecture and set it's expensive it's expensive so I mean I'm sure you'll find your ways to make money and you know platforms like you know Alpha Network you know video coin everything else I think gives awareness to what we want to do because everyone recognizes that we all have a similar problem and I think at both what we want to do as our mission is to democratize the chain between content user and content producer and we want to make it as accessible as possible to everyone and that's why we look at Africa emerging markets and we have over 3 million users right now across Africa emerging markets in Asia and we've done over 240,000 Android app installs alone in the last two months in last two months yes yes wow that's that's actually amazing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eah so so we briefly talked about your the bold tokens but let's let's get into more details of this token economy of yes yes sure so the bold token economy is quite simple when you enter the ecosystem for the first time okay you can use fiat which is a mobile wallet or your credit card if you want to and pay for that one dollar a month to access the bold ecosystem but if you use the bold token you get a 50% discount in the first year very similar to the Binance model where they use the BNB token as a subsidy for trading fees so that's the first step the second step is if you actually came in through a telco because you bought your one gigabyte of data with the three bold tokens for one month then you can just immediately redeem it by entering a redemption code and you're in the ecosystem when you're in the ecosystem you can choose a couple of things there will be certain sections which are token only like the football content like the cricket content and you can also use it to do data boosting top ups so what we're working with the telcos right now is that we want to make available micro packets of data because you might run out of data suddenly and you know if you're in an emerging market you don't want to have to run out to a convenience store to go and get another one gigabyte of data but you can use your bold tokens to redeem that and boost your data balance so that's the first step and then thereafter if you want to earn more tokens besides buying the tokens together with the telco with the data plan you can do things like subtitling content moderating content as well which would be really really great because it creates a whole new economy with the ecosystem and that's why we talk about being the largest mobile wallet in the world powered by content because the content is by the user and that's how it drives the whole economy and that's why we want to be i mean i don't know it's like a combination of paypal netflix only for the emerging markets so we haven't really found that analogy but the best vision we can think of is largest mobile wallet powered by content ah we'll talk about that later yeah okay so now let's talk about well you know there are like hundreds of thousands of projects out there yes and like for us like you know investors or or just users yes when we choose project or a study project yeah when you go into the white paper and there's the section that we always look at the team members team members yes i'll let you brag about your team members yeah i mean our team you know we're 12 nationalities across four offices and we have about 30 people right now wow and our management team is uh really really strong i mean we have people from twitter my founder and ceo actually uh he used to run tv networks and broadcast networks you know all across asia wow and even in africa as well which was really exciting for us um our advisory board is very exciting because we have the former head of aerospace program at facebook who's an advisor of ours elliot uh tabot um we have trevor healy who is a seasoned m a um expert and he recently you know did a huge deal um selling you know belkin to foxconn for example um and of course we have uh leon kim here in korea yes who is amazing in his own right charming very charming very charming gentleman a partner with sonic labs um and also running his own consultancy on the blockchain so really well-rounded team across the world and we just want to come together because we're united by the same mission to do more and democratize access to the emerging markets wow that's that's amazing members yeah thank you thank you so so let's talk about the current stage of both the where it's thought now yeah what kind of stage so we are already a live product but we're working to build the wallet function on the blockchain which is uh including experiments currently on zillica's testnet because zillica's mainnet uh it will go live in q1 2019 so i mean i would say that we'll be ready to launch in q1 2019 but more excitingly what's going to happen is this we actually are now in the finalization of an agreement to pre-install the boat app across six million devices for the number one tv manufacturer in south africa six million devices yeah six million devices yeah so i mean we met them and they really liked us so much that we're probably going to develop a standalone tv app running on linux just for them because we want to bring the boat token to all these markets in south africa huge market by the way and the smart tvs there are bundled with data plans by the telcos massive potential for us and that's when i think the pilot would escalate onto more markets because they're not just present in south africa they're the number three tv manufacturer in the u.s presently there's numbers out of your mouth it's just amazing oh thank you amazing numbers okay thank you so well well we talked about your amazing members and uh the your current stage so now i wonder how how are you doing your partnership partnerships oh we you see when we concluded our private contribution round in june we didn't rest on our laurels and as we know the crypto market has taken a fair bit of beating yeah we actually used that time to really focus a lot my founder and ceo uh my founder ceo and myself right we let our team to close more new partnerships in more new markets to show that for the blockchain to really go mainstream you need to adapt the blockchain as a blockchain invisibility right right it's like you know when you're uploading a photo onto facebook you don't really care about what protocol it's running on you just want to put the photo up same for someone in emerging market i just want to watch my cricket content so we've done a partnership with digi the largest telco in malaysia it has 11 million subscribers one of our first pilots i think to bundle our boat token with data plans a partnership with safaricom largest telco in kenya already 36 million subscribers there another partnership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out in asia and this is a funny one because they are actually going to use our token to reward their users for actually being a loyal customer of that particular financial institution wow so i thought that was actually really interesting because of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 is now using us powered by the blockchain right to reward their customers wow yeah that's just some of the partnerships that we've done i see i see okay so so where do you see the future uh entered the combination of entertainment and blockchain technologies i i think a lot of the access and the control will be handed back to the user and i think you can see that at the start of social media because you know more content was produced more by users that have propelled the platform versus the brands okay i think for the blockchain and the entertainment industry to work well together we would really need for us i think to open it up to the emerging markets because a lot of the focus has been on developed markets and the developed markets they have choice because they have more resources they have more cash but in emerging markets because the resources are so constrained and it's often more difficult to crack because of local partnerships need local distributors and local agreements it will require i think a global mindset with a local attitude and that's how i think a blockchain can be applied to entertainment because entertainment is local but with a global voice local with that global voice yeah oh wow okay yes that's very attractive i personally think that's very attractive okay thank you this could be the uh the last question and the question that i'm most curious sure we talked about this largest uh content powered mobile wallet yes how do you have it happen um how did we think about that it's because you mean the clarification of the vision vision future plans yeah you know everything you know it's funny because when we built up this project we never knew what it could turn out to be because we just set out to bring all this content to the masses in emerging markets right and then after that we started recording all these transactions i mean right now we've recorded over 21 million transactions a year alone and this is not even on the blockchain yet this is not even with all the high premium sporting events and then we realized that hey actually we have become a de facto mobile wallet and instead of us spending money to acquire customers and making them re-engage to use our platform through discounts and subsidies we're using content and they're doing it naturally and that's how we just started seeing ourselves as actually a mobile wallet that's powered by content that's really what it is and i think that is the vision that we want to do so anything that is related to what we want to do as a company an ecosystem and even signing up partners is geared towards their vision wow it's amazing to reach the next six billion wow six billions yeah amazing thank you so so really for the last if you want to leave any comments to our viewers please do so i think i'll look i'll look at the camera now so um i've been very heartened uh by the reception we've received in south korea and a lot of it has been facilitated by our partners on the ground including our advisor leon kim and we were just at the bigosu crypto festival over the weekend and i presented our vision uh to the community and we had you know sign ups and you know people coming to us about our project on kakao talk so i would say that thank you so much for your enthusiasm and we look forward to really growing our partnership and presence here in south korea which will be a very important market for us even in the content partnership space in the blockchain and crypto community and we look forward to see what there is to come i was bold thank you for coming thi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m m m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